안녕하세요. 요리보고 입니다. 오늘은 명동에서 줄 서서도 못 먹는다는 유명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대파 반대도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구요. 당근도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채소는 믹싱볼에 모두 담고 달걀 2개를 풀어 함께 섞어 주세요. 가열된 팬에 버터 한두각을 녹여 주세요. 속재료를 한 국자 팬에 올려 익혀 주세요. 그 위에 생양배추를 한줌 올려 주세요. 속재료가 익으면 빵에 넣고 구워진 햄과 치즈를 올려 케찹을 골고루 뿌려 주세요.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서 설탕도 취향껏 뿌려주고 빵을 올려서 완성시켜 주세요. 아침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도 너무 맛있고 든든한 토스트네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